100년만에 여기 랑카이퐁에 왔습니다. 지금 코로나 맥주 하시면서 잠깐 있구요.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구요. 우한 폐렴 때문에 손님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토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여기 필리핀 패드들이 공연을 하는 하드락 카페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잊지 않아? 쁬레벨 샤 mixed u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전만 못하지만 오늘 토요일 저녁이라서 어느정도 손님들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홍콩도 우한 폐렴이 끝나서 여기 아는 사람들이 여기 랑카이폼 와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